광주시와 국제기후환경센터가 생활 속 온실가스 줄이기 시민발대식을 진행했습니다. 광주시와 국제기후환경센터는 28일 광주여성발전센터에서 생활 속 온실가스 줄이기 확산을 위한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시민발대식을 진행했습니다. 특히 이날 온실가스를 상징하는 1톤의 1분의 100분의 1 부피에 공해 온실가스 줄이기 슬로건에 부착하는 퍼포먼스와 함께 실천협약식도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. 한편 이날 시민실천 중점과제 분야로는 교통과 냉난방, 전기와 자원 분야가 선정됐습니다.